자 회사의 종류 보시죠. 회사의 종류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상법 전상의 분류죠. 상법 전상의 분류. 우리 상법은 회사를 다섯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분류 기준이 뭐냐. 이 분류 기준은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거에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 이걸 기준으로 한거다. 여기 책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순서로 나오죠. 그 순서로 쓸게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넓게 쓸까? 합자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분류 기준이 뭐라고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직접 책임과 간접 책임. 그리고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 이렇게 나뉘어요. 아까 주식회사 하면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한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직접 책임과 간접 책임. 그 다음에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이렇게 나뉘어져요. 직접 책임은 뭐냐.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사원이 직접 변제를 해야 될 책임. 이게 이제 직접 책임이에요. 간접 책임은? 간접 책임은? 사원은 회사에 대한 출자 책임만 진다. 출자 책임만 진다.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만 부담한다. 이게 이제 간접 책임이에요. 이걸 왜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간접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 아까 얘기를 했었죠. 사원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인데 회사 재산은 결국 사원이 출자한 재산이거나 아니면 사원한테 나눠줘야 될 재산이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간접적이나마 사원이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건 간접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여기다 옆에다 할까요?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이건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무한 책임이라는 건 회사 채무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한 채무 전액에 대해서 사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한 책임이라는 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사원은 출자하기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다. 직접 책임을 지는 데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전액에 대해서 사원이 직접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진다. 직접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접 책임을 지는 데 유한 책임을 진다? 이게 조금 의미가 애매하죠? 이건 이해가 됐고 아마 됐을 거예요. 간접 책임을 지는 데 유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을 진다. 간접 무한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간접 책임을 지면 항상 유한 책임이야. 간접 유한 책임이 뭔지는 아까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거는 알고 있어요. 직접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직접 책임을 지는 데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건 뭘까요? 직접 책임을 진다는 건 사원이 채권자한테 직접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한 책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출자하기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 출자는 그런데 회사에 대한 거 아니야?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건 알겠어.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자 책임만 진다. 직접 회사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접 유한 책임은 뭔지는 알겠는데 직접 책임을 지는데 유한 책임을 진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합자 회사에서 유한 책임 사원이 지는 책임인데 직접 유한 책임 이거는 뭐냐면 책임을 지금 져요. 직접 변제를 해야 돼. 그런데 금액이 한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정하게 돼 있느냐? 회사에게 출자하기로 한 금액 있죠? 그건 처음에 약정을 하기 나름인 거야. 회사하고. 얼마를 투자할게? 이건 회사한테 하고 약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접 유한 책임이에요.